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기관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조달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본인의 재산이면 조사 후 모두 다 구교하고 있죠 하지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조달청의 남다른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주영입니다 주영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올림픽 끝난 여운이 있어서 제가 한일전 재방송 이런 거 보고 애국심이 막 붙어오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곧 광복절이라고 저도 애국심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애국심 얘기를 좀 하시는 건지 주영씨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일본인 땅이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에요? 자 오늘은 국유재산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와 준비됐어요! 에피소드별로 준비된 오늘의 국유재산 이야기 조달청의 남다른 차트 시작합니다 레츠 고! 근데 우진씨 조달청에서 왜 이렇게 국유재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자 이전까지 국유재산이 발견되면 각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부처가 맡아 처리하다 보니 통일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기관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했고 2012년 국유재산법에 따라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 소유권이 국가한테 있는 재산 그러니까 국유화된 그 재산은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국유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이에요 자 먼저 귀속재산은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인, 일본 법인, 일본 기관의 명의의 재산을 말해요 어? 그럼 저 의견이 있어요 딱 그 당시에 대부분 기록을 좀 했을 거니까 정부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누구 건 아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이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감춰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재산이 있어요 감춰서 발견할 수 없는 재산? 아까 은닉재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와 맞아요 맞아요 은닉재산은 일본인으로부터 매매, 증형, 상속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일본인 명의가 사실은 창씨 개명한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가장한 경우도 포함되죠 어머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국가로 귀속돼야 될 그 재산을 개인이 그냥 맘대로 불법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오 맞습니다 그동안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의 국유화된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귀속재산은 6,153필지로 약 1,394억 원 은닉재산은 157필지로 22억 원 상당을 국유화했다고 해요 와 그럼 이게 여의도 면적의 1.7배 수준 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러면 우진씨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창씨 개명했던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땅 그 소유한 땅은 국유재산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창씨 개명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 어떻게 확인해요?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면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요 옛날 토지대장에는 시변경이라고 쓰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적등본으로 확인해야 돼요 많은 국유재산을 환수하였지만 아직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등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1941년 이후 인구의 대부분이 일본식 이름이다 보니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소유 구분이 어려웠어요 해방 직후엔 행정을 담당한 대부분의 일본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공석이었죠 그렇다고 한국인이 바로 투입될 수도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최소 59개의 법원과 등기소, 시공구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장부들이 불타고 잃어버려서 소유자들이 불문명해지고 복구가 되지 않아 아직도 이렇게 많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구교화를 하는 것도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떨까요? 하지만 조달청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구교화를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달청의 남다른... 길을 잃고 방황하다 우리의 품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구교재산입니다 때는 2012년 조달청이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였죠 직접 조사하여 구교환 귀속재산이 있는데 바로 경상북도 7국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군데요? 자 바로,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조선총독부였는데요 이 땅은 이제 구교화가 되어 우리나라 재산이 되었답니다 자 이렇듯 조달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본인의 재산이면 조사 후 모두 다 구교하고 있죠 조달청의... 난다른... 샷! 환수액이 가장 높았던 구교재산입니다 뚜둥! 아니 근데 환수액이라고 하면은 국가로 귀속한 땅의 토지 금액 뭐 이런 건가요? 토지 가액 이런 거 말하면 네 맞습니다 환수액이 가장 높았던 땅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양리 땅 일부인데요 2021년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54,200원에서 55,200원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2억 7,929만 2,600원입니다 와 2억 7,000원... 진짜 억 소리 나는 금액이네요 엄청 비싼데 구교환 매양리 일대는 54,200원이지만 주변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4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난답니다 아 진짜 4배면... 아 근데 뭐 환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럼요 이 환수액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바로 숨겨진 우리 재산을 찾고 구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달청 클래스죠 아 클래스! 조달청의 남다른 샷! 바로바로 환수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던 구교재산입니다 구교재산이 좀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던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토지는 일본인 토전승 명의였죠 토전승은 일본 효고연 출신으로 경북 청도 우편 소장을 지낸 자예요 이 토지는 조사 당시 김모 씨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요 김모 씨는 해방 이전 토전승이 소유했던 토지를 토전승에게 직접 사들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199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이나 등기전을 했었죠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구교재산을 은닉을 했던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김모 씨와 소송까지 갖고 총 5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파기환송이라는 걸 했네요 이건 뭐예요 우진 씨? 이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 다시 심판하라 해서 직전 법원으로 되돌아간 판결을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파기환송이 그런 뜻이었구나 네 파기환송을 했지만 결국 다시 재판을 통해 저희가 이길 수 있었답니다 이겼습니다 다행이에요 조달청의 난다른 차트 우리 일상 속 스며든 일본인 명의의 토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미 도로로 건설되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소유권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했죠 지난 8월 11일 조달청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다고 하네요 이뿐이 아니라 군산시에 위치한 은파공원이 있는데요 이 은파공원의 일부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이미 공원으로 사용 중이어서 몰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서류상 남아있는 기록으로 찾아낸 것이죠 이미 공원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라 일본인 소유였던 땅의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한 사회죠 아 그럼 전체가 다 이제 우리 한국인의 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주영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이런 일제 잔재 너무 많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놀랬고 두 번째는 국요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달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 진짜 감격스러워요 아 맞습니다 키가 끓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아주 애국신이 막 불타오르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중요한 정보를 아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귀속재산, 은닉재산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많은 분들이 한국인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퀴즈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으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된 것처럼 허위로 푸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또한 현재 일본인 명의가 사실은 창시 개명한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가장한 경우에 이것은 무엇이죠? 아 이건 진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식은 죽 먹기고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힌트요? 이거 영상 앞쪽에 있습니다 어 앞쪽에요? 네 앞부분을 주의깊게 보시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좋습니다 조달청은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댓글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추적하는 우리 조달청 누가 맞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조달청의 남다른 차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나 또 올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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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